슈퍼맨이 돌아왔다 256화 겨울동화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는 이곳은 시아네 집이네요 이게 뭐예요? 지금 빨간색 상자인데? 어? 이건 뭐지? 아 근데 시아가 머리 그 이발하고 나서 네 그 한층 성숙해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생겼다 여기가 왜 있고요? 똑같아 얘가 그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로봇, 로봇, 로봇 있다. 로봇이지. 로봇.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로봇 있다? 로봇. 무슨 로봇? 박스 로봇. 박스 로봇? 여기.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완전 멋있다. 박스 로봇? 로봇 아니야, 시아? 로봇. 아, 저거 시아가 입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엄청 큰데요. 이거 시아한테 누가 주고 간 거 아니야? 오늘 아침 6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게 시아한테 잘 맞아야 되는데. 아빠 작품이구나. 시아가 요즘에 로봇에 완전 빠져 있거든요. 시아가 실제 로봇이 되면 정말 좋아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 중에 미술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대단하다. 어머, 도면까지. 그냥 로봇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성의가 다르지. 아빠가 직접 만들어주는 거야. 다 만들면 시아가 엄청 좋아할 거야. 방마다 몰래 몰래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 달 조금 넘게 걸렸다고. 진짜. 그렇게 시작된 봉아빠의 프로젝트. 호박 열흘 동안 로봇 다리를 완성했고요. 또다시 열흘 동안 머리를 만든 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몸통까지. 정말 봉아빠 큰일이 되셨네요. 이 아빠의 정성을 시아가 알아줘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게요. 이거 진짜 멋있다. 시아 멋있지? 반응이 어떨까요? 안 멋있어. 어머나. 이거 안 멋있다고? 어떻게 해. 신경 속이야. 한 달 걸렸어요. 안 멋있다. 우리 클랜이랑 똑같은 거 한번 볼까? 자세히 봐봐. 어머, 쳐다도 안 봐. 시아 이거 엄청 멋있는데? 어머, 어떡해. 시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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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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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관심이 없지? 약간 색깔이 안 칠해져서 그런 거야? 이야, 진짜 멋있다 근데. 그러니까 반응이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뭔가 부족하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아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좋다. 안녕. 안녕. 차탄이요. 시아야. 안녕. 반가워. 악수할까 우리? 인사했어. 믿었어. 오, 카봇. 오, 카봇. 오, 카봇. 이야, 시아 최고인데? 시아야. 저 뒤에 있는 로봇이 보여? 내 친구 산타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내가 갖고 온 거야. 이 헬로 카봇을 시아가 쓰고 동네 사람들한테 파워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야. 알았지? 동네 평화를 잘 지키면 내가 또 나타날 거야. 알았지? 시아 사랑해. 헬로 카봇. 헬로 카봇. 헬로 카봇. 나는 악당들을 물리치러 갈게. 안녕, 시아야. 얘도. 귀여워요. 시아가 직접 데코를 하네요. 귀엽다. 미쳤다. 더 예뻐졌어, 진짜. 아빠. 응. 나 차탄 났어. 귀여워. 차탄이 왔어? 진짜로? 진짜 여기 차탄이 왔어? 차탄이 뭐래? 차탄이 뭐래? 차탄이. 고맙다. 고맙다. 나 초코에 줬어. 진짜? 진짜? 이건 뭐래? 그래서 이 로봇은? 어? 창동이 가수 있는 거래. 진짜? 변신 한번 해보자. 고맙다. 옳지. 기다려봐. 오케이. 어우, 너무 귀엽다. 입는다. 스파이터맥 되게. 어. 모자. 어때? 헬로 카봇 같지? 마을 사람들 잘 지켜줄 수 있겠어? 잘 부탁해. 오늘은 네가 차탄이야. 알았지? 이야, 시야 진짜 멋있다. 옳지. 자, 엘리베이터 탑시다. 굉장히 지금 본인이 정말 로봇이 된 거야. 표정 봐요. 비장하잖아요. 시야 완전 멋있다.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는 거야? 알았지? 마을을 지키려고. 어? 어? 그거 타나 보다. 해봐, 시야야야. 안녕하세요. 옳지. 잘했어요. 아, 뭐 버려야지. 안녕, 안녕. 안녕. 자, 일로와요. 안녕. 우리 마을은 나 봉시아가 지킨다. 아, 옳지. 박스 로봇으로 변신한 시야. 그런데 어딘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우리 샤. 우리 샤 진짜 대단해. 자, 조심해서 내려와요. 이거 잠깐만. 그치? 저게 아무래도 관절 부분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구나. 통으로 내려오니까 안 꺾이니까 불편하지. 아, 아니 로봇이 날아다녀야지. 계단도 못 내려오지. 옳지.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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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귀여운데. 걷기도 힘들어. 어떡해. 귀여워.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보자. 시야야. 어떡해. 벌써 힘들어. 어? 힘들어. 거동이 불편하니까. 어떡해. 망가지기 직전이야 지금. 불편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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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벗겨주는 게 맞아요. 자. 어떡해. 어떡해. 알겠어. 아빠가 이거 정리할게. 내가 버려. 아, 알겠어. 버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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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슬로우 모션처럼 시야가. 악하고 악하는 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면서. 이제 한 달 넘는 시간이. 필름처럼 이렇게. 촥 하고 지나가는 거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의 노력이 있잖아요. CG로 좀 그려넣어 주시면 안 돼요? 시야 보면. 이야. 이야. 오늘 사람이 좀 있네. 시야야. 나합시다. 어? 사람이 있네. 어? 시야 어린이집 친구들 아니야? 어? 어? 하랑아 안녕? 안녕? 네? 왜 로봇이야? 넌 로봇의 우카봇이야. 너 어디에 탄탄했어? 탄탄이 우리 집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부러워하고 있어 친구가. 호랑이도 왔어. 하랑아 안녕? 안녕? 어때 멋있어? 어때 멋있어? 솔직해. 요즘에도 너무 솔직해. 이거 한번 입어볼래? 뭐야? 로봇옷. 이리 와봐. 찬양이. 다 껴봐. 로봇옷. 이야. 잠깐만. 모자 이렇게 한번만 할게. 자. 어때? 이야. 마음에 들어서 집에 가져갈 거 같아. 가져가. 아. 아. 오. 찬양이 봐. 다리 꼈어. 오. 이렇게라도 감격감아서. 찬양이 봐봐. 시아야. 찬양이는 이게 마음에 든대. 그것도 줄 거야? 찬양이? 그래. 누구라도 마음에 들면 돼. 누구라도 입었으면 된 거죠. 누구라도 좋아하면. 그. 무슨 선물이야? 고마워. 공주야야. 고마워. 잘 와. 내가 더 고마워. 아니 뭐 시아 입장에서는 도랑 치고 가지 잡고. 아니 뭐 시아 입장에서는 도랑 치고 가지 잡고. 나 선물 받았잖아. 아니야 아니야 하랑아. 하랑이도 줄게. 하랑아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하랑이 한번 입어볼래? 오 진짜? 찬양아 하랑이 한번 입어보게 해줄까? 내가 줄 건데. 그래 그래. 줘봐 줘봐 줘봐. 오자. 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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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랑이 완전 멋있다. 왜. 왜. 뭐야. 엄청 뿌듯해한다. 안 할 거야 다 했어? 이제 만족해? 옳지. 나 했어. 찬양아. 고마워. 공태규 씨 그래도. 마을에 좋은 일 하셨네요. 일할 수 있어. 찬양아. 아. 아. 아예 치명적인 단점이 있네요. 그네를 못하네. 아하. 아이고 어떡해. 미끄럼틀도 못하네. 이것도 안 돼. 자꾸 안 돼. 내가 잡아줄게.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야. 어떻게 보면 시야가 참 똑똑한 게 이 상황을 참 예견을 했던 거예요. 그럴까요? 현명하네요 시야가. 현명하네요 시야가. 현명하네요. 현명하네요.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어떻게 봉태균 씨 쓰레기를 한 달 동안 만들었어요. 모자 하나 던졌네. 얘들아, 시아랑 같이 밥 먹으러 갈래? 밥 먹으러 갈래? 뭐 먹고 싶은데? 쌀국수 집에서 쌀국수 먹고. 지완아 쌀국수 어때? 오케이, 파랑아 쌀국수. 어른같이 쌀국수를 찾네. 네, 제가 덜어줄게요. 맛있겠다. 덜어줄게. 옳지 잘 먹는다. 옳지? 옳지 씨야 잘 먹는다. 쭉쭉 먹어요. 옳지 씨야و. 옳지 씨. 아니, 우리 다 같이 이총하자. 응! 다 같이 이총! 차탄머리 우리 같이 싸우고 안 싸우고 당할까 살 좋게 놀자 미안해 내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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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는 다 친구잖아 맞지 맞지? 얘들아 밥 다 먹었어? 그런데 진짜? 차탄이랑 통화했어? 어쨌든 친구들이 또 즐거워했잖아요 그냥 버려지진 않았잖아요